아이고, 우리 귀여운 똥강아지 왔어요. 네, 할머니. 이 할미가 이번 주에 악원회가 뭐 되는지 알려줄게요. 와, 좋아요. 토요일 1부는 히어로들의 전쟁, 히어로 영웅대전이에요. 와,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못다도 멋있는 히어로 되고 싶어요. 그랑게 그것이 니가 직접 발로 뛰는 히어로인데 우리 똥강아지 1등 혈수 있어 없어. 네, 당연하죠. 멋사만 믿으세요, 할머니. 그려그려. 할미는 우리 멋사만 믿고 있을랑게 다치지는 말더라고. 그리고 이분은 벚꽃 출숨결인데 봄이 다 가기 전에 벚꽃 출숨결하는데 옆집 악원회 손주보다 잘할 수 있는겨요? 그럼요, 할머니. 제가 1등 할 거예요. 아휴, 그려그려. 우리 손주는 어디 숨기는 거 참말로 잘해. 니가 내살적인 거, 이 할미가 열심히 뜨개질하던 걸 숨겨나가 할미가 이 고생을 좀 했으니까 그대처럼 잘 휘는 게요. 알았지? 그럼요. 아주 꽁꽁 숨겨놓을게요. 아, 그러고. 일요일에는 멋사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느니. 뭔지 안 맞춰볼지요? 네, 바로 마크에이지 리턴즈2요. 그려그려. 매일마다 이 할미가 멋사 자기 전에 읽어주는 그 마크에이지 리턴즈2 스토리인디. 그것이 이번에는 12회 차려그려. 우와, 재밌을 것 같아요, 할머니. 오늘도 자기 전에 마크에이지 리턴즈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러면 자기 전까지 가서 나무칼로 드래곤을 잡고 와. 그러면 또 이 할미가 멋사한테 재밌는 마크에이지 이야기 해줄게요. 네, 룰루루루루루.